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암기죠. 1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질소 비료는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하버가 누구? 질소를 가지고 무엇을?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데 질소를 이제 만드는 거에 발명. 다시요.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발명이 가에 들어갈 물질로 적절하죠. 그래서 4번 암모니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른 1, 2, 3, 5도 좋은 선지니까 얘들과 관련된 내용들 생각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보통 주기율표가 나오면 써보는 게 좋죠. 자, 여기에 들어갈 것 수, 리베, 붕, 탄, 질, 그 다음에 나만, 알, 그리고 C, L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여, A, B, C에서, A, B, C에서, 이거 H, C, N이지, 사이워나 수소 위에서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이렇게 공유를 하죠. 그래서 1, 2, 3, 4.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4쌍인데, 비공유 전자쌍수는 질소의 1쌍밖에 없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수의 4배니?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하고요. 니은, D는, 오, 여기 L을 안 썼네. 나만, 알. 자, 이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왜?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자, 디귿 볼게요. B, E, 4. 자, B가 탄소네. E가 C, L이네. 사염화탄소네요. 자, 사염화탄소의 구성원제는 모두 옥텟을 만족하니? 네,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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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텟.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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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네, 모두 옥텟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엔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오가 되는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화 참여자가 20명이 있는데 뭐 불러불러 나와 있네요. 좀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A, 이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유효핵전화가 많이 당겨서야. 그래서 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학생 B, 그렇다면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하네. 자, 우리가 알아야지. 네온은 2주기, 그리고 나트륨은 3주기지. 그럼 껍질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껍질이 바뀌면 가장 바깥쪽 껍질 자체가 하나 더 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게 당기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이 바뀐 순간은 유효핵전화가 뭐 한다? 그러니까 인력이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학생 B와 C가 이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왜? 껍질이 많아지니까.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요. 뭔데? 증가할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 주기성을 다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문제에서 가나 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으니까 감소감소 증가가 되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